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 저자 김윤수입니다. DNS 관리 서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DNS는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상호 변환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면 영진-domain.com과 IP 주소를 맵핑한 다음 상호 변환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는 TCP 53번 포트와 UDP 53번 포트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DNS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 순서를 이해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중요한데요. 먼저 이 그림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 사용자가 www.영진.com을 요청하는 경우 바로 DNS에 커리어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PC에 있는 캐시를 먼저 봅니다. 즉, DNS라는 정보는 자주 참조하는 속성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올려놓고 빠르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캐시내에 해당 정보가 없다면 이제는 다른 것을 보는데 바로 DNS에 커리어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미 봤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etc 밑에 host라는 파일에는 IP 주소와 도메인 이름을 사용자가, 일반 사람이 수동으로 입력을 해놓고 그것을 마치 DNS를 커리어 하듯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파일인 거죠. 그래서 etc 밑에 host 파일을 먼저 살펴보고 거기에도 없으면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대로 DNS 퀄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www.영진.com을 입력하게 되면요. 먼저는 local DNS에 IP 주소를 먼저 지리하게 됩니다. local DNS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local DNS에 관련된 정보가 없다면 등록되어 있는 root 디렉토리에 DNS 지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root 디렉토리에도 DNS 정보가 없다면 이제는 다른 DNS에 질의를 하도록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DNS 질의가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서 마지막으로 www.영진.com을 관리하는 DNS에게 질의를 하게 되고요. 관련 정보가 있을 경우 해당 IP 주소를 응답받게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응답받은 DNS는 역시 중요한 부분이니까 local DNS에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일종의 캐시가 되는 거죠. 다시 메모리에 캐시로 남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사용자 프로그램에 제공이 되는 형식으로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구조를 이해해 주시는 게 리눅스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캐시 디렉토리의 역할이라든지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긴 하지만 그런 거 이전에 DNS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이 개념이 DNS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러한 DNS 서버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캐싱이 있습니다. 프라이머리는 말 그대로 마스터 서버라고도 하는데요. 필수 항목인 거고요. 세컨더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하나의 DNS 서버의 모든 정보를 갖고 있기에는 용량적으로도 그렇고 응답 속도도 그렇고 가용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컨더리 네임 서버는요. 슬레이브, 마스터의 상대적인 개념이죠. 슬레이브 DNS라고도 하고요. 프라이머리 서버에 설정되어 있는 존 파일 DNS 설정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존 파일을 백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만약에 프라이머리, 즉 마스터 서버에 문제가 생긴 경우 보조 DNS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싱 네임 서버 같은 경우에는요. 도메인을 관리하지 않고요. 리조빙 역할만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캐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이용을 해서 DNS를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수동이라기보다는 내 호스트, 로컬 호스트에만 사용할 수 있는 DNS 정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DNS 서버를 설치할 때는요. 마찬가지로 패키지 관리자인 YUM을 이용하게 되고요. Bind, BindLibs, BindUtils를 함께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은요. Bind 관련 파일과 디렉토리가 설치하게 되는데요. ETC 밑 RCD의 Unity의 Named, DNS 서버를 시작하기 위한 데몬 스크립트가 이것으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Stop, Start, Restart, Reload 등의 실행 옵션을 설정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서비스 명령으로 관련된 데몬을 구동시킬 수 있고요. ETC 밑에 Named.conf를 보게 되면요. 존 파일, 리본스 존 파일들, 리본스 존 파일 등 DNS 서버의 동작에 필요한 여러가지 환경 정보를 설정하는 파일이 되겠습니다. 특히 존 파일은 도메인 이름과 IP 주소를 맵핑하는 정보를 포함하고요. 리소스 레코드로 구성이 됩니다. 존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여기 또 다른 의미가 있는, 또 다른 게 있는데요. 리버스 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반대인 거죠. 이것은 IP 주소를 가지고 그 IP 주소에 해당되는 도메인 정보를 코리할 때, 조회할 때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이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 밑에 Named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루트 도메인 서버의 정보를 담은 Named CA, 사용자가 설치한 존 파일 등을 저장하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도 이미 말씀드렸는데 어떤 서비스를 동작한다면 어떤 서버 혹은 서비스를 설치했다고 하며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하면 당연히 설정 파일이 무엇이고 여기는 중요한 디렉토리는 무엇이 있는지도 포함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명령은 무엇인지 명령의 종류와 특징과 중요한 파라메타, 옵션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내용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 설정 파일인 etc 밑에 Named Conf 형식을 보겠습니다. 주석은 요바 같은 것을 이용한다고 그러고요. 옵션, ACL, 로깅, 존 등의 주요 구문이 있고 중괄호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끝날 때는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리누스 마스터 시험 때 보면 지문 중에서 세미콜론을 제외해놓고 맞나 틀리냐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지요. 또한 인크루드 지시자를 선언해서 별도의 파일의 추가 설정을 정의하고 그것을 인크루드, 즉 불러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옵션스 이 중에서 대표적인 옵션스 구문 설정 항목을 살펴볼텐데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보면 대부분이 그냥 암기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어떤 것들은 반복해서 출제된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직 출제가 안된 것도 있는데 어떤 것이 나올지 사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읽어보시면서 계속 암기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후의 내용은 하나하나를 다 언급하면서 설명드리기보다는 제가 보기에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용어와 개념 정도를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옵션스 설정의 예는 이 정도가 되는 거고요. 중요한 설정 항목은 이렇습니다. 내용 중에서 몇 개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포워드가 있고요. 포워덜스가 있고요. 얼로우 커리가 있고요. 얼로우 트랜스퍼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 항목은 조금 더 주의깊게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포워덜스를 볼텐데요. 포워덜스는 포워드를 처리할 서버를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서버를 세미클로르로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포워드는요. 포워덜스 옵션과 함께 사용하는데요. only 또는 first 값을 지닙니다. 포워드 only는요. 도메인 주소에 대한 지리를 다른 서버에 넘기는 역할을 하고요. 포워드 first는요. 다른 서버에 응답이 없을 경우 자신이 응답되도록 설정합니다. 함께 기억을 해놔야겠죠. 다음에 얼로우 커리는요. 네임 서버에 지리할 수 있는 호스트를 지정합니다. 얼로우 트랜스퍼는요. 존 파일 내용을 복사할 대상을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보안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구매를 설정 항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옵션이 추가적으로 있겠습니다. 한번 이 정도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ACL, 억세스 컨트롤 리스트 구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옵션 수 구문에 얼로우 커리, 얼로우 트랜스퍼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단, 그러기 위해서는요. 옵션 수 구문 이전에 이전에 ACL 구문을 먼저 설정해야겠죠. 그래야 그 별칭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사례를 보면 되는데요. ACL하고 IHD 한 다음에 옵션 값을 줍니다. IHD라는 별칭을 가지고 192.168.2.24와 세미콜론 192.168.4 대역의 IP 대역 이 두 가지를 IHD라는 별칭으로 사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존 구문의 설정 항목을 볼 텐데요.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겠지요. 네, 중요한데 보시면 중요한 부분은 타입이 있습니다. 마스터인지, 슬레이브인지, 힌트인지 힌트는 루트 디렉터를 지정하는 거고요. 마스터는 1차 네임 서버, 슬레이브는 2차 네임 서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에 존 파일명을 기술하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 기억해 주시겠습니다. 파일명으로 네임드.ca라는 것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설정 예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존 파일 설정을 볼 텐데요.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모두 암기 사항에 가깝습니다. 네, 가깝다고 표현드린 이유는 어떤 것들은 시험에 자주 출제된 것도 있지만 출제가 안 된 것도 있으나 어떤 것이 출제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다 암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 세미콜론을 이용해서 주석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것만 보면 IP 버전4에 대한 주소 MX, 메일과 관련된 주소 그 다음에 별칭 CNAME이라는 별칭 이런 것들을 세트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거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뒤에 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TTL이라고 있고요. 존 파일의 구성 항목인데요. Ttl이 스트링 달러 Ttl이 있고요. 타임 투 리브 타임 투 라이브의 약자로요. DNS 서버에 조여했을 경우 캐시에 보관할 시간을 지정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소화 레코드가 있고요. 도메인 관리자 메일 일련번호 등 DNS 핵심 정보를 지정합니다.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좋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개별 도메인에 대한 리소스가 있습니다. 리소스 레코드가 있습니다. 도메인명 그 다음에 기타 옵션들로 구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속성은 당연히 밑에 있는 옵션 값들을 살펴보셔야 하겠고요. 소화 레코드의 주요 속성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기를 당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요. 컨택트 이메일 어드레스가 있죠. 쭉 이렇게 가서 이메일 주소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요. 요 뒤에 점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소소한 거이기도 한데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요점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처럼 공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눅스를 공부하고 리눅스를 운영하는 지식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시험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써주시면서 정확히 암기하시고 이런 소소한 것에 실수가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별 도메인의 주요 속성을 볼텐데요. 당연히 도메인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클래스인을 보통 인을 사용하... 인터넷 클래스를 의미하는 보통 IN, IN을 사용하는데요. 레코드에 대한 클래스 속성을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타입을 지정합니다. 이 레코드 타입은요. 바로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정말 자주 출제되는 기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레코드 타입을 풀텐데요. A자 하나 있는 거 IP 버전 4 주소입니다. A가 네 개 있는 거 IP 버전 6 주소입니다. C네임은 도메인 이름에 대한 별칭이고요. H인포는 호스트 인포메이션 CPU라든지 OS 유형 등 호스트에 대한 정보를 표시합니다. MX는 메일 교환 서버를 의미하고요. NS는 네임 서버입니다. PTR은 어떤 거냐면요. 이 부분도 이제 좀 주의깊게 봐주셔야 될 부분인데요. 우리 리벌스라는 개념이 있었죠. IP 주소를 기반으로 도메인 이름을 변환하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SOA는 봤고요. 도메인 관리자 메일 일련번호 DNS 또는 DNS 핵심 정보를 지정하는 것이죠. 텍스트가 있는데요. 이메일 텍스트 문자열을 지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도메인을 운영할 때 참고되는 여러가지 키워드 같은 것들을 기술하게 되겠죠. 자 이제 도메인과 관련된 주요 명령어를 볼텐데요. 당연히 서비스 명령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서비스 명령을 이용해서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요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메인 관련된 주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네임드 체크 존 존 파일의 문법적 오류를 점검합니다. 네임드 체크 콤프 체크 콤프 체크라는 게 들어가니까 좀 감이 오시죠. etc 밑에 네임드 점 콤프 환경 설정 파일에 문법적 오류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에 rndc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rndc입니다. 오타가 아니라 rndc라는 코멘트가 있는 겁니다. dns 서비스의 자세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트 명령은 도메인을 조회할 수 있는 명령인데요. 참고로 dig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도메인과 관련 도메인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dns와 관련된 특히 세부 옵션과 설정 항목들은 반복해서 출제되기도 하고 어떤 게 나올 수도 모르고 점이 하나가 있니 없냐에 따라서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봐 주시고 암기해 주시고 사소한 점 이런 것들에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으시도록 특히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